K-Wave 팬 여러분! 하나 둘 셋! 안녕하세요! 2A입니다! 네, 저희가 지금 K-Wave 화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멋진 수트를 입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내가 또 자주 입는 수트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느낌의 수트를 입고 이렇게 멋있는 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, 가슴을 꺼져서 네, 앞으로도 2A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얼마 전에 나온 나타나주라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K-Wave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! 진짜 멋있다. 이러다 조금 터진다. 좋아요! K! K-Wave 팬 여러분! 사랑합니다!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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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전메 특허 미소 나오는 거요? ㅋ 유튜브 동시에 미래하는지 ㅠㅠ 한글자막 by 한효정